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26절, 27절을 다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환하게 하신 바. 그 신비의 재산을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너희 경국해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제가 나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로마 16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산업인 강의 3개 또 우리 대학 수련회 2개 있습니다. 어버님의 큰 기도 제목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다섯 개를 다 들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는 강의를 하고 듣는 단체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 가는 걸 따라가는 단체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시간은 16장 25절입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5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산업인이니까 마지막 사액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액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강인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 나가면 현실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많고 또 뭐 우리는 이렇게 누구는 어떻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은요 모르게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오니까 병은 주로 세 가지로 병이 오는 겁니다. 그건 오늘 본론에서 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액이 뭐가 돼야 되겠냐. 이 사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인이 땅게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각인이 땅게 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한 만큼 손해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보면요. 자꾸 세상 걸 가르쳐요. 노력을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됩니다. 노력하면 길이 땅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리게 가르칩니다. 미국이 한때 그렇게 가르쳐요. 당연히 문 닫죠. 당연히 미국에는 영적 문제 오죠.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응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20명 같이 주고 왔는데 말씀 따라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큰 역사를 안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여러분들은 그건 두고두고 계속 응답하는 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이 그때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누굴요? 루트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볼 때는요. 저 바보야, 저 죽는 거야. 그렇겠죠. 정말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루트를 도우지 않겠죠. 그렇죠. 산업을, 계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루트 도우면 큰일 나요.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재앙과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생활적인 게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 있어요. 이 지구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두고 교인이 치유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통해서 숨겨진 문제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면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 것은 그 사람이 숨어 문제를 숨겨두고 있지 금방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신앙사람이 오랜 삶이 이랍니다. 저 장로 문제 많아 이랍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장로 문제 많아.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래 각인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녀냐 이랍니다. 오랫동안 강인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하고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라니까요. 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강가로 왜 바다 가로 무엇 때문에 광야로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지금 왜 ROTC 운동이 성경에 일어났는지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왜 미스바로 모았는지 뭐 했는지 왜 도단성 운동을 했는지 뭐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힐링입니다. 힐링이란 말은 그냥 힐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완전히 각인뿔이 채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이미 각인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얘기했을까요? 4시간이면 될걸. 예수님은 40분이면 될걸.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단 1분이면 될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 못 믿도록 각인되어 있어요. 망하도록 각인되어 있어요. 그걸 뒤집은 겁니다. 이번의 강의는 그 강의입니다. 일강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두 번째 겁니다. 지금 삼 단체를 한번 보세요. 이젠. 이젠. 이 삼 단체가 미국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이 삼 단체가 지금 세 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상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뭘 가르치느냐. 네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네 생각. 이게 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생각 이게 다야. 네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잘 가르치요. 삼 단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뭡니까. conscienness. 의식.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들어가야 된다. 뭘 말하냐. 그 하나님 말고 너. 성공. 돈. 이게 들어가야 된다. 막 가르치요. 세 번째 가르치는 게 뭡니까. third thing they teach. subconsciousness. 뭡니까. 잠재의식. 너를 지배하는 거는 잠재의식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다. 네가 금방 말하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다. 맞거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And there's something even more important than this. Unconsciousness. Your unconsciousness. 뭡니까. 무의식입니다. It's your unconscious. 네가 모르는 거야. It's your unconscious. 그게 너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That's something that you cannot control. 자 이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 무엇이건 무한한 세계야. And this unconscious is infinite. 무한한 세계 속에다가 모든 걸 넣고 찾아내는 거야. And now you need to place everything in that infiniteness and seek everything. 이 세계에다 너의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는 거야. That place the amazing things you have. 그러면 이 무의식 세계는 너를 지배하는 것이다. And this unconscious world will control you. 마약 환자가 왜 마약 환자가 되겠느냐. Why did drug addicts become drug addicts. 이 무엇이 이 속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거야. Why because they completely addicted down to their unconsciousness. 어느 정도 잠재의식 가지고는 어느 정도 있는데 무엇이건 몰라요 내가. That your subconscious you may be aware of to some. 망하는 줄도 몰라요. You don't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자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Let us say you pray.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You have cancer. 그 기도하잖아요. 그때 마음 한구석에 뭔 생각이 듭니까. But in one corner of your heart what are you thinking. 죽을 때가 됐구나. It's time for me to die. 암은 안 낫는 거다. 예상이 들지요. 그게 무엇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찬송 이렇게 해도 뭐 이게 그래 뭐 중요하냐 근데 고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모르게 맺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해도 그리스도란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웃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합치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심지어 웃기는 지경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노예. 대한 기독교 장노예.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지 뭐. 기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와 붙었어. 교리도 달라. 다 논리 달라.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제일 몰라요.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모르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가 더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글자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장했는지 좌우지간 절묘하게 사단을 파는데. 왜냐 미국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요. 미국을 조직적으로 파우더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의 언컨시언스네스만 장악하면 되는 거다. 모든 미국의 정치인 지석인의 언컨시언스네스만 잡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멸망시기는 간단해요. 절대로 망하게 돼 있으니까 간단해요. 무섭지요.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강하게 나옵니다. 전에는 살살하다가 이제 이거 된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자신 있게 나옵니다. 기독교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 정도 나왔거든요. 미국에 교회 필요 없다. 대체 종교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심지어 담대하게 사단 교회도 세워. 난 가보진 않았는데 사단 교회도 세웠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숭배한다. 대단하죠. 이런 중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중에 중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 후대를 완전히 죽이기로 결정된 사실 앞에. 어쩌기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메세지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이게 각인 모시기 하는 이유가. 사단이 열두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겠습니다. 방법은 이겁니다. 에고입니다. 나. 너. 미국에 가장 인기 있는 단어. 나. 대단합니다. 너. 나. 자유. 인권.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래서 동성애도 봐주자는 겁니다. 인권. 좋은 뜻이에요. 우리는 왜 동성이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인권 그 개인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요. 그렇죠. 그것도 인권이 있다 이거요. 그것도 사람이다 이거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정신이 어쩔 수 없이 통화 시기입니다. 왜 표가 나오지. 요게 다 사단의 작품입니다. 사단이 가장 강하게 쓰는 무기가 뭡니까. 나. 나입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가 내 핌이 되는 것이다. 네가 바벨탑을 산다는 것이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사도의 십상 십육식구. 이래서 멸망상태 여섯 가지는 내가 돌이킬 수 없이 걸려들 것이다. 지금요. 대부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교인들 그렇고 날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히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고. 설교 안 듣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 듣습니다. 이고. 이게 다 사단이에요.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산업인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아시면요. 교회 가서 내 주장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 가지 저주에 빠트려 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잡히게 하는. 그게 뭡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고 세 가지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얼마나 얘를 알고 보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전도자 여러분들의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치유사역이다. 조금 중요한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진짜 알면 사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틀린 걸로 각인돼 있으니까 안 맞는 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점점점 어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찾아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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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병을 고치는데 뭐부터 고치려고 하느냐 아픈 데부터 고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병부터 고쳐라. 이거부터 고쳐라. 이거부터 고치면. 쉽게 말하면. 이 힐링부터 해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뉴 에이지와 프리메이션과 모든 종교단체들이 가르치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죠. 불교에서 가르친 게 이거거든요. 뭡니까. 모아지경. 그렇잖아요. 명상 운동이 뭡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 이 지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경으로 들어가면 기저귀를 납니다. 이 지경으로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그렇죠. 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사단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단어를 몰라요. 영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답이 히브리스 4장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답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보다 예리한 칼과 같아서 영과 혼. 혼과 영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심령 골수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육신 치유에서 봅시다. 그렇죠. 네 마음과 뜻을 그랬거든요. 말씀을 치유해요. 그거는 좀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부터 보세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마약은 간부속 10년만 집어넣으면 몸에 마약 다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아닙니다. 여기에 뇌에 각인되고 여기에 들어간 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쪼갤 수 있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자 이 말 알아들어 버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내 영 속에 갇혀있는 것. 이게 내 모든 걸 명령해요. 그렇죠. 내 영혼 속에 갇혀있는 게 내 두뇌를 움직여요. 내 이 두뇌가 과학적으로 모든 몸을 조절해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사실을 살리는 것이 영적인 힐링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반드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만 치유된다고 되었어요. 찬송 그냥 하잖아요. 엄청 손해봐요. 찬송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영이 그때 치유돼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내 영에 찬양하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뭡니까? 고백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고백이에요. 이게 내 영이 어마어마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께 교회 가면요. 설교 뭐 딱 듣고 있다가 집에 와요. 그 다음 날 또 갔다가 집에 와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고백해야 돼요. 찬양하고요. 신앙 고백하고요. 기도하고요. 통성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워싱.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걸 모르면 이 속에 굉장한 게 틀린 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 미국의 지금 영지의 흐름을 보세요. 이걸 보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때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틀림없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서로 누구만 싸우고 누구만 하고요. 이건 완전 자살 행위입니다. 어떤 장군이 새벽이 들어가서 막 적어요. 오늘 싸움할 내용 적어요. 참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사단의 심부로 굽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간단히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알고 한다.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뭐가 말입니까. 이게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이거 치유 안 되는 시간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잔양을 해도요. 진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면요. 사단이 절대 공격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니 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공격 못해요. 더 중요한 게 세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정시기도가 뭐냐. 이거는요. 여러분이 10편, 5편, 3절, 17장, 3절을 보면 아침에 밤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가장 치유하는 시간이 잠자기 전 잠에서 깨었을 때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 눈 떴을 때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고민을 안고 자고 눈 떴을 때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동극장하고 눈 감고 눈뜨고 동극장하고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눈 막 불신앙하고 눈 감고 눈뜨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성경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산업인이다. 나는 중직자다. 나는 성리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뇌에 고백돼요. 각인돼요. 뇌에 각인된 것은 영의 각인돼요. 그게 역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참 불리한 데가 많다고 생각해요. 불리해요. 그렇죠. 많이 불리하죠. 그런 사람 진심으로 많이 도와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불리해요. 우리가 말하기에 눈 어두운 분이 나지 않기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기어둥이 더 불리해요. 이 뇌에 각인되거나 영의 각인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식 기도입니다. 무시기도가 뭔지 압니까. 무시기도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게 뭐 그냥 안 그렇습니다. 굉장하게 각인을 뒤바꿉니다. 하나님 저 내 남편적으로 회개시켜 주옵소서. 절대 변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세요. 양심에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그는 굉장히 각인받기입니다. 가라가지고 말하지 마. 자기 주장 가지고 막 금식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는 하나님이 더러워서 응답해 주는 거지. 하도 굶고 뭘 뜨니까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더 중요한 거.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 시간을 먼저 압니까.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 집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만. 오직 성리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럴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나에게 각인된 혼, 영.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게 뒤집은 시간이 언제냐. 그거는 모릅니다. 양에 따라 따라오잖아요. 그게 이미 역산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멘탈 힐링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멘탈 힐링이 많이 있습니다만 꼭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요.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악령 말고 성령이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시간을 하는 게 치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치유됩니까. 상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누리면요. 상처가 치유돼요. 어느 정도 되어버리면 좋습니까. 노예로 가는데 말이죠. 요셉이. 드디어 왔구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왔어요. 애급으로. 그것도 보디바리 집으로. 대단하지요. 무릎을 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못 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형들이 내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돼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 엄청난 상처를 안고 보디바리 집에 가게 되겠죠. 그것이 일이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감사 나왔어요. 아니 잘못됐는데 감삽니까. 아니죠. 응답받을 게 확실하다면 받은 것 같아요. 감사. 이게 회복돼야 영이 치유돼요. 연결되면서 계속 나옵니다. 드디어 뭡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얼마나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도와주고 이 부분을 알고 도와준다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아요. 자. 이 몸으로 의사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이 몸을 힐링하는 거는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힐링은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뭘 살립니까.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공기도 좋은 공기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음식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호흡합니다. 거의 긴 호흡을요. 왜냐하면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됐어요. 과학적으로 증거됐어요. 그래서 나는 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저는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신증 검사 할 때는 앞에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번에 기대하고 가보는데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고민이 한 게 있어요. 일하다가 500살까지 살면 어떡하죠. 그럼 골 참고잖아요. 저 어른들 모시고 다니고 다 갚고 있는데 내 혼자서 그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살리는 겁니다. 의사는 이걸 코치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과학적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 아닙니다. 과학 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불신자는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과학을 초월하는 내 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과 몸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어마어마한 과학적 비밀을 불신자는 몰라요. 그래서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육신도 치유됩시다. 단, 안 죽는 건 아니다. 저는 환자들 많이 고쳤거든요. 환자 보고 얘기해 줍니다.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가야 된다.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전도하다가 하나님 영원으로 가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이 사이에서 나오는 게요. 지구상에 제일 많은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요.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면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이런 지금 무의식 부분, 내 영 부분에 계속 손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캐치해 버리면 돼요. 계속 내가 손해를 주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알면 여러분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 앞으로 여러분이 심어 놓은 것이 열매가 와요. 그리고 이제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좀 흔들리도록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돼요. 알면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론을 먹겠습니다. 산업인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 이 부분을 힐링을 도구로 삼아라. 성교의 도구로 삼아라. 그러면요 굉장한 유익을 벌 수 있어요. 뭡니까? 렘드 일곱 명이 그랬어요. 렘드 일곱 명은 보디바르 집을 요셉은 치유해 뿌린 거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감옥 속에 갔는데 장관을 치유해 뿌렸어요. 두번 할 필요가 없죠. 바로왕을 치유해 뿌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드랑 메사 아베누어 다니엘이 잡혀 갔는데 똑똑하니까 등용이 됐겠죠. 너보간네살왕을 치유해 뿌렸어요. 다니엘이 그 밑에 선 왕 벨사살 치유해 뿌렸어요. 3대 왕을 치유했다니까 다리오 치유해 버렸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들으로 들어갔을 때 항상 너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 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면 너보간네살왕 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이 사람이 누렸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명만 예를 내가 지금 들은 거예요. 히브리스에서 나온 믿음의 영웅들 고난 당황처럼 보이지 마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여러분 자신부터 치유를 해야 돼요. 로마 심리장 사람들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다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입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재벌 아들이 우리나라 현재 큰 회사를 맡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도 제대로 된지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큰 회사를 하나 맡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벌 아닙니까? 고생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 네가 벌어 해. 고생해야 돼요. 네. 저 어른 재벌들도 많이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는 데 간정을 했어요. 집에서 늘 가르치기를 최선 다해야 된다. 최골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초긴장해야 된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없더라. 이 사람 우울증 정도 아니라 공황증이 없더라. 못 살겠더래요. 회사 공무원 못 살겠더래요. 너무 못 견뎌야 병원에 입어야 돼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전도를 해고요. 당신 길이 있다. 뭔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열 번만 내하고 만나대요. 그러니까 병원 옆에 공간에 병원 가서 보건 편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알아요. 보건 편지. 열 번째 만남 공부를 다 했대요. 자기에게 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는 신자가 된 거예요. 가족 전도하시고요. 자기 동생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삼행자로 바뀌거든요. 아버지에게 선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하죠. 정거우니까. 여러분 힐링이라고 할 때 꼭 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 변경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 있으면 낙심하지 마 사람 말 듣지 말고 이거 하세요.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갖고 운동기입니다. 이게 산업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오늘 2강 저녁에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지막 힘.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된 정말 의미 있는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을 살리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부르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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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